13번입니다. 일산화탄소가 436ppm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의 혈중 카르복시 해모글로빈 농도가 10% 걸리는 시간. 우와 처음 나왔지만 그 밑에 우리가 뭐가 나왔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혈중 해모글로빈 농도는 어쨌든 거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해모글로빈 우리가 COA하고 해모글로빈하고 조합 이게 뭐예요? 카르복시 해모글로빈이죠.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난다. 농도로 퍼센트로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어디 나왔어요? 베타의 1 마이너스의 익스프렌셜의 마이너스 세타의 T 그렇죠? 요거에 곱하기 COA 농도 요거겠네요.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어떤 거 구하래요? 여기서 시간 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다 있죠. 한번 해보시면 COA가 지금 해모글로빈 농도가 얼마 될 때? 10% 될 때 이거죠. 10% 될 때 베타 값은 주어져야 됩니다. 0.15% 나와있네. 그렇죠? 0.15 요거에 1 마이너스 익스프렌셜의 또 우리 세타 값이 시그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시그마도 아니고 세타도 아니고? 어쨌든 요게 0.40이래요. 시간에 마이너스의 승.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0.402? 402라 그랬고. 그렇죠? 요게 이제 T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0.402가 시간에 마이너스의 승이에요. 그러면 T가 뭐가 나오는 거야? 시간 단위. 아워 단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곱하기 COA에 대한 농도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 436? 그렇죠. 436으로 나왔죠. 436으로 나왔습니다. 요기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면 된다? T를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만한 것부터 먼저 넘겨버리면 지금 어떤 거? 요거와 요거를 갖다 넘겨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 나누기 0.15 곱하기 436 이렇게 되겠지. 요게 1 마이너스 익스프렌셜의 마이너스 0.402 곱하기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거를 한번 계산기를 눌러볼까요? 계산기로. 10 나누기 0.15 곱하기 436 그러면 0.15이고 얘가 0.1529가 나온대요. 맞죠? 0.15이고 나온대요. 그러면 요 값이 0.152라면 얘를 넘기고 이게 0.1529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익스프렌셜의 마이너스 0.402 곱하기 T가 되는 거고요. 1 마이너스 0.152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기서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를 해보면 얼마 값이 나오는 거냐면 0.847 요 값이 0.847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익스프렌셜을 쥐어주려면 양변에 LN을 채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프렌셜을 쥐어주면 마이너스 0.402 곱하기 T는 LN의 0.84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LN의 0.847을 눌러보시면 LN의 0.847을 눌러보면 마이너스 0.166 나오네.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다 써보면 마이너스 0.166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넘어가야죠. 0.40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누기 마이너스 0.402를 눌러버리면 0.413 T가 0.413 아우어가 되나요? 답이 있나? 그렇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대입만 해보시면 되겠죠. 대입만 해보시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